그 산다고 그게 뭔데 이 점톤 뭐 사지마 그 점톤 안좋아 그 산다고 책 좀 있잖아 집에 이게 뭐야 그건 뭐야 점톤 사지마다니까 빨리 골라보세요 뭐 선물 하나 사면 할아버지 사줄 테니까 빨리 골고루세요 빨리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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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골고루 이제 골고루 그곳 산다고 똑같은거 사면 안되지 이건 시간이 지나면 더 커져 또 한 잎 더 있어요 이건 산수기, 산수기, 산수기인데 차례방을 달려 더 커져 우리 왜 깨어나는 못해서 와 응? 그럼 연우는 못 사지 그래 연우만 하나 골라봐봐